2가지 스타일로 연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아예 14K 귀걸이가 2개가 가는데 1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큐빅 스터드가 가고요. 또 1는 진주 귀걸이까지 또 1 더 갑니다. 지금 제가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약간 월계수입처럼 생긴 여성스러운 느낌의 귀걸이를 1 했는데 스터드를 어떤 걸 여러 번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큐빅 스터디 이렇게 연출했을 때 조금 더 밝아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진주. 진주를 이렇게 스터드로 연출하게 되면 또 다른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러면 조금 더 얼굴이 뽀샤시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침을 바꿔 끼면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이 되죠.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디자인에 또 하나의 긴 드랍 형식의 롱 귀걸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처럼 단발머리 길이 아니면 머리가 기신 분들 그리고 가을 돼서 웨이브 스타일을 연출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긴 스타일의 이런 귀걸이 하나 하시면 요즘 정말 트렌드고 유행이죠. 여러분 어떤 메이크업을 하시더라도 왜 섀도우나 립스틱 컬러를 변형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얼굴에 볼터치 역할. 진짜로 여배우들이 정말 없으면 못 산다는 반사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귀걸이거든요. 이거 하나로 완전 이미지가 달라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 이상의 연출이 가능하시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지금 이 럭키박스 베스트 컬렉션입니다. 저희 오죽하면 론칭하고 나서 생방송 4회 물량만에 아예 막바지 물량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미리 주문이 굉장히 많아서 주문을 조금 서두르셔야 고객님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앞쪽에 이거 정말 이대로 갖다가 집에 들여놓으면 평생을 살면서 귀걸이 또 살 일이 없으실 것 같죠. 너무 근사하지. 보세요. 이게 몇 가지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왠지 그 주얼리 세트로 내가 진짜 정말 여러 개 사서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그것도 수년간. 저희 오늘 7종만 가져가시면 이 베스트 스타일링을 다 연출하시고요. 뒤쪽까지도 새로운 스타일로 해서 저희가 거의 수백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엄청나죠? 세다가 저희가 수학에 한 개가 있어서 몇 가지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하나가 저희가 포기한 거예요. 저희 지금 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50분 넘게 지금 연결하고 계십니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 부탁드리고 저는 가장 인기 있는 로즈골드를 제가 착용을 해서 보여드렸고 우리 지수 씨는 지금 화이트골드 착용을 했어요. 14K 금 귀걸이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양한 연출 가능하다는 거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화이트골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은 단아한 셔츠를 입을 때도 있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집에 있는 이 7종 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은 제가 아예 단아하게 진주의 14K 귀걸이와 뒤쪽에 보시는 아예 미러볼 참까지 아예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미러볼이 워낙에 볼륨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깨끗한 느낌이 연출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반대쪽은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좀 화려한 느낌으로 혹시나 원피스 같은 거 하실 때는 또 그 의상에 맞는 귀걸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플라워 참을 아예 연결을 해서 이 큐빅의 14K 귀걸이와 함께 연출을 했습니다. 아예 느낌이 다르잖아요.